네, 신종 코로나로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멈춰선 데 이어서 신제품 발표 같은 굵직한 행사들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임종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 기자, LG전자가 이달 말에 열리는 큰 행사 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달 24일 스페인 바로산에서 열리는 MWC, 즉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 참가 취소를 결정한 기업은 LG전자가 처음입니다. LG전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해 MWC 창을 취소했다, 이렇게 밝혀기도 했는데요. MWC는 보통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리는데 그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3, 4만 명 정도로 비중이 많은 데다가 행사 특성상 참가자들이 직접 기기를 만지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다라는 게 LG전자가 불참을 결정한 배경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예정이 됐었던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예정이 됐었던 국제반도체 장비자료협회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2020하고, 13일 날 잡혀있던 경총의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가 연기가 됐고요. 17일로 예정이 됐었던 한국판 CS 행사인 대한민국 혁신산업대전 행사도 줄줄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네, 신중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자동차 업계가 아닐까 싶은데, 르노삼성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나마 사정이 좀 낮다는 르노삼성차도 부품 재고가 소지되는 오는 11일쯤 해서 한 2, 3일 정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미 어제부터 현대차 울산 4공장, 5공장 1라인이 멈춰선 데 이어서, 오늘은 울산 1공장, 내일은 울산 5공장 2라인, 그 다음에 전주공장의 가동이 각각 중단이 되고요. 7일부터는 울산 2공장이나 3공장까지 포함해서 현대차의 모든 공장이 11일까지 줄줄이 멈춰설 예정입니다. 쌍용차도 어제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고, 기아차도 일단 감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업계들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죠. 현대차가 올해 국내를 합쳐서 지난해부터 15만 대도 늘어난 457만 대 판매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6%가 감소한 것을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 2월은 물론이고 1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차질로 뉴그랜저를 비롯해서 프리미엄 SUV, GV80이나 펠리세이드 등 인기 차종들의 출고 지연이 길어지게 되면, 계약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임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임종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